그 경매에 나온 그 가방 뭐 장난감들 애 때문에 장난감을 샀는데 집에 이제 그 배송이 온 거야 가방을 받자마자 악취가 나서 뭐지 하고 집안에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배송을 받자마자 그냥 그 마당 같은 데서 열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람 시체가 나온 거야 2022년 8월 19일 라이브 방송 이후 소통시간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외신에 떴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 용의자가 해외에 있는 것 같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컬트 스토리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들의 미스터리 편입니다 네 아마 뉴스 언론을 보고 나서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한테도 쪽지도 많이 왔고 정작 저도 해외 사건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고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당시에는 나온 내용이 많이 없어서 결국에는 좀 시를 두고 나중에 내용이 좀 더 나오면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뒤에 얘기를 했던 소통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의 뒷부분이었는데 바로 하루 뒤였죠 그 용의자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기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미친듯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상황에 대한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기사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뉴질랜드 경찰이 11분 동안 8월 18일 날 브리핑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11분이 전부 다 그 브리핑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앞부분 약 40% 정도가 자기들이 할 얘기를 하고 나머지 60%가 기자들하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자들과의 질문의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정보들이 나왔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로 좀 합리적인 유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합리적인 유추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에게 의문점들이라고 해서 몇 바지를 전해드릴 거고 뒤에는 이렇게 바라봤을 때 되게 이상한 것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기사가 막 뜨고 있을 때 야 엄마가 한국에 있대 뭐 애들을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작 생각해 볼 거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지금 한국에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왜 그 가방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왜 그 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막 물건을 팔고 막 그 안에서 시체 나왔는데 그걸 왜 확인도 안 했냐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이 많아서 하나씩 조금 정리하면서 상황들이 어떻게 된 건지 같이 얘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뉴질랜드 경찰의 발표자료입니다 이 사람은 뉴질랜드 경찰, 밸려아라고 부르는 형사입니다 이 사람이 언론에 서서 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8월 11일 목요일에 몬크리프 주소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 브리핑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내용은 듣기 굉장히 거북할 거다 불편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시신을 검시해봤더니 아이의 시신 두 구였다라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판단한 현재의 단계에서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두 구의 시신 가방 각각 하나씩의 시신 한 구씩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여행 가방 같은 경우는 다른 재산, 소유주가 없는 경매로 나왔던 그 물품에서 온라인 경매로 매각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주소지에 거주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경찰이 추측하고 있는 건 아이들이 발견되기 전 이미 몇 년 전에 사망 상태로 가방 안에 넣어져서 그 안에 창고에 보관되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공식적인 신원 절차는 아직까지 확인하며 아이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신들은 이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친척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는 말의 표현을 넣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신원은 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신들은 사망 시간 그리고 발견 지점이 몇 년간 지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 조사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던 그 시신을 발견했던 집 주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언론에 나오고 있는 잘못된 추측들로 이미 괴로워하고 있고 사생활보호도 이미 요청을 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정도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 기자들과의 질문, 질의응답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나왔던 내용들 중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는데 인터폴과 협력하고 있고 그 인터폴과 함께 해외 수사기관과 조사를 시작했다 그 이상은 언급할 수 없다고 조금 더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건 아이들의 나이가 5살에서 10살 사이 정도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막판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일단 이 아이들의 친척도 존재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죠 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자 각계 언론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나왔던 내용도 되게 유의미한 내용이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DNA 조사 확인해본 결과 아이가 아시아 계열일 확률이 높다라는 내용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해서 베트남, 태국, 홍콩 이런 쪽 한국도 포함입니다 이런 나라에 함께 공조를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라고만 알려져 있었죠 여기서 의문점 첫 번째 어떻게 뉴질랜드 경찰은 바로 아이들의 신원이 아시아계일 것이다 라고 알아냈을까 뒤에서 함께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갑작스럽게 언론 보도가 터지기 시작을 했죠 용의자 해외로 출국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입국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많은 궁금증들이 남아있습니다 각각 섹션별로 나눠서 한 가지씩 이제 언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첫 번째 궁금증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형사는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신원을 밝힐 수 없다 라고만 얘기했고요 가족이 뉴질랜드에 있다 친척들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뉴질랜드에 친척이 있다는 건 이 아이들의 국적도 뉴질랜드라는 뜻이죠 뉴질랜드인이라는 건 맞는 건데 그럼 친척이라는 건 친과 외가를 전부 칭하는 말입니다 남자 쪽일 수도 있고 여자 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도 현재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나이는 정확히 말을 할 수 없지만 5살에서 10살 정도다 아이는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첫째는 10살에 가까울 것이고 막내는 5살에 가까울 것이다 정도를 아마 추정해 볼 수 있죠 또 중요한 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망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원을 언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친척들은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죽기 전, 사망 전에 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아직은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만약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확인이 됐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갑자기 최소한 첫째 같은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졌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학교 갈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에 등교하지 않지? 라는 그 나이 때문에 전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추측은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시기였다면 첫째 아이가 10살이 채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 발견 당시라고 했으니 이 사이즈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18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5살에서 10살 정도 됐다는 거죠 태어났다라는 게 약 2010년 2011년, 12년 이때쯤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 내용 아이들은 언제 사망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여행 가방에 시신이 담겨져 있었다고 했고요 이 두 개의 시신이 보관된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세이프 스토어, 파파초토라고 불리는 곳에 약 3, 4년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여기는 어딜까라는 문제 또 궁금한 부분이 여기죠 아이의 시신이 넣어서 여기는 뭔데 여기에 보관되냐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기사가 떴을 때 아니 애 시신이 들어있는 걸 맡겼는데 그 내부에 들어있는 것도 확인도 안 하고 나중에 경매로 팔았다고? 저게 뭐야? 확인해봐야지 막 이러해서 뭔가 뉴질랜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상 시신이 발견되어 있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시신에 발견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랜던 공원이라는 그 근처에 사는 한 가정집에서 경매로 이 물건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물건이 가방만 있던 게 아니에요 유모차, 장난감, 보행기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구매를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그 집으로 트레일러가 와서 짐을 내려놓고 그냥 간 거죠 그런데 이웃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가족들이 자기 집 마당에 물건을 놓고 갔으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다가 가방을 딱 보고 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경매로 샀으니까 가방 상태가 진짜 안 좋구나라고 판단해서 이거를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건데 혹시 내부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방을 딱 여는 순간 내용물을 보고 바로 뒷걸음질을 쳤다고 이웃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처음에는 고양이 사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방 두 개 각각 한 구씩 들어있었던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법의학팀이 출동을 한 상황이었죠 일단 이제 발견된 과정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 집으로 오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이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졌을 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외로 예를 들어 출장을 가게 돼요 한 2년 정도 출장을 가게 되면 집을 뭐 누군가한테 임대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집은 임대하더라도 집안에 있는 그 물건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물건까지도 임대할 수 있지만 풀옵션이에요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남이 쓰는 게 싫으면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이삿집 센터 창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시는지 알겠죠 매달 창고에 그 보관료만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지불만 잘 해주면 거기선 물건을 보관해주고 있고 내가 2년 뒤에 돌아오면 그 물건을 받아서 다시 집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 사이클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물건을 보관하고 창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이 행적이 묘연해지거나 아니면 돈을 더 이상 내지 않거나 그럼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없앨 수는 또 없죠 나중에 나타나서 내 물건 왜 벌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런 업체들은 항상 계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창고도 이 창고 안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 이상 지불하지 않게 연체가 되게 되면 이 소유 권한을 자기 쪽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경매로 매각시켜서 자신들이 손해본 걸 메꾸겠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그런 경우인 거예요 누군가가 3, 4년 전에 여기에 와서 짐을 맡긴 거예요 짐을 다 맡기고 돈을 내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돈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창고 업체 입장에서는 아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그렇다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 거야 내 게 아니지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 소유주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품 경매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낙찰이 돼서 넘어가면 그 돈은 이제 이 회사가 보유해서 그동안의 마이너스를 손실을 없애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왜 안에 물건을 열어보지 않았느냐 안 되죠 이거는 이 창고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소유주는 원래 했던 사람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열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업체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냄새가 나건 아니면 겉으로 봤을 때 쓰레기처럼 이상하게 보이건 간에 어찌되었든 열어보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하겠다고 그냥 경매에다 올려놓은 거고 그걸 사가는 사람 마음인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상태인지는 얘기하죠 뭐 상태가 뭐 좀 썩었다 상태가 뭐 B 마이너스급이다 뭐다 이런 식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넘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씩 외신 기사 보면 이런 경매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뭐 오래된 천자 같은 게 나왔다 사람들은 로또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건을 절대로 자기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제품 상태가 어떻다라고만 그냥 고지를 해야죠 상태가 뭐 냄새가 난다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민트급 이런 거 아니다 뭐 등급으로 따지면 C나 D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서 되게 싸게 이제 경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소유주가 넘어갔으니까 이 소유주인 사람이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고 결국엔 그 안에 시신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상황으로 이번 8월 11일 날 1시 30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경매 과정된 부분이 항상 변호사가 낄 수밖에 없대요 이게 지금 어쨌든 소유권에 대한 문제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업체 측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연체율에 대한 게 최소 6개월이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보관률을 한 3, 4년 보관했다고 했잖아 보관률을 한 2, 3년 정도는 냈다는 얘기야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그때부터 경매 넘어갈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2, 3년 정도는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이 계속 보관률을 지불을 하고 있던 상황이다를 역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누가 보관했고 그리고 이걸 누가 돈을 내고 있었고 돈을 내다가 왜 돈 내는 걸 멈췄지? 라는 생각이죠 돈 내는 걸 멈추면 이게 경매로 올라가는 걸 알 텐데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올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드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시신 발견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나 드렸잖아요 이웃들이 이렇게 봤다고 근데 이웃 중에 한 명은 바로 시신인 걸 알았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전에 마누카오라는 지역의 화장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래요 이웃인데 냄새를 맡자마자 알았대 딱 그 냄새가 어디서 풍기는데 어?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하고 나가서 봤더니 이제 거기에 난리가 난 거야 자기는 냄새를 맡자마자 알았다라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바로 시신 냄새다라는 거야 알았던 자 그리고 네 번째 궁금증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경찰은 빠르게 아시아계라고 판단을 했을까라는 건데 이게 이유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가방을 맡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낸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물건이 가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기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유모차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사망한 아이들과 관련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도 체크가 된 것 같아요 이름이라던가 이름을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예를 들면 혼혈이라던가 이런 식이면 이름이 좀 어떻게 좀 붙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판단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맡긴 사람에 대한 확인 그리고 아이들의 물건으로 역추적했던 것까지도 물론 경찰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말을 이렇게 했어요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걸로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계열이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건 일본이건 한국이건 이런 중국이나 태국이나 홍콩 이쪽으로 잡은 이유가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신원이 대충 어느 쪽 사람이야 정도 판단했다는 거 괜히 막 그냥 와야죠 아시아계 이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증이 많이 붙는 것 중에 다섯 번째인데 용의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미 기사는 그렇게 떴는데 이 사건에 범인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애매해요 우리 모두 다 이건 좀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애들을 죽여서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고 도망갔다라는 그 앞쪽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현재 이 용의자가 한국에 있다고 추적했던 이유가 이 가방을 맡긴 사람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내용 쪽으로는 친척관계다 라고 처음에는 발표가 됐는데 내부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가 엄마가 자식이 사망한 상태인데 가방에 넣어서 그 다른 아이들 물건과 함께 창고에 맡기고 한국으로 2018년 연말경 하반기에 들어왔다라고 포착이 돼요 그리고 한국에다 그걸 요청을 한 거죠 뉴질랜드에서 인터포를 통해 한국에다 공조수사를 요청을 했고 한국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줬어요 아직 수사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수사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달라라는 입장인데 일단 한 가지는 확인해줬어요 이 여자가 2018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국을 나간 적이 없다 출국 기록이 없다 그러면 입국은 했는데 출국은 안 했다는 건 아직 한국에 있다는 뜻이 돼요 대한민국 안에 어딘가에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정도 내용까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고 2018년 하반기에 들어와 나이는 약 40대 정도의 신원 미상의 여자예요 현재까지 용기사입니다 물건을 맡겼으니까 그리고 물건을 맡길 때 자신의 집을 또 쓸 거 아니야 내가 어느 집인데 이 물건을 맡긴다 그 집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주를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왜 이 여자에 대해서 지금 검거를 못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이유 이 여성은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이제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성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의 국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국적을 취득을 한 여자예요 그리고 한국 국적이 사라진 거예요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이 소멸된 사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지금 죄주는 범죄가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이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하거나 잡을 권한이 없어서 공조 요청이 뉴질랜드에서 들어왔죠 그러면 니네가 말하는 이 사람의 범행 사실 피의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달라라는 걸로 현재 피드백이 오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이제 이 내용을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요 내용으로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밝혀진 내용으로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Q&A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의문점을 얘기하기 전 Q&A의 마지막 내용은 이 사건이 계획적일까 우발적일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 사건이 외신의 보도가 됐을 때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시신이 훼손되어 있었다 시신에 타살의 정황이 있다 근데 이 얘기를 뉴질랜드 경찰은 아예 함구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게 계획적인 상황인지 아닌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를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외신에 나왔을 때 처음엔 이웃들도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체가 훼손되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된 게 외신에서 처음에 뜨다가 사라진 거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애매모호한 것 중에 하나가 맡긴 건 그 여자가 맞지만 CCTV가 이미 다 소실된 상태예요 이미 3, 4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나와서 뭘 했고 갖고 와서 맡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이라서 지금 이 내용들도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 한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여자를 검거를 해서 공조해서 일단 잡아서 뉴질랜드로 송환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이게 왜 경매로 넘어갔고 아이들의 신원이 어떻게 확인됐고 아이들이 어떻게 발견되었고 용의자가 누가 됐고 그 용의자가 왜 한국에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대략적인 설명들은 이렇게 가이드로 잡아드렸죠 이제부터 이 가이드를 잡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는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앞으로 찾아봐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의문점 첫 번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엄마만 찾죠? 아빠는? 아니 혼자 그럴 리가 없잖아 혼자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엄마만 찾고 있는 걸까라는 이상한 궁금증이었어요 아빠는 관여가 안 된 걸까? 그럼 또 하나 남편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2018년에 한국으로 혼자 들어왔을까? 뭘 혼자 들어왔는지 아닌지도 아직 알 수 없어요 한국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가 들어온 건 맞는데 혼자 들어왔는지 누군가랑 같이 들어왔는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생각이 똑같아요 이혼했나? 이혼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용의선상에 있는 이 여자는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죠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뉴질랜드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2년 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게 오래되거나 근데 분명히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가 제일 쉬워요 결혼이에요 결혼으로 시민권을 얻은 거지 제가 과정을 살펴봤더니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나온대요 그럼 영주권과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또 5년인가가 지나면 이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대요 그러면 시민권이 나왔죠 시민권이 나와서 시민권을 받는 순간 바로 한국 국적이 사라진 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일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앞에서 아이들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5살에서 10살 사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둘째는 5살에 가까울 거고 첫째는 10살에 가까울 건데 학교 갈 나이가 아닐 수도 있어 7살?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바로 생겼다는 전자 조건 하에 바로 결혼을 해서 2년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5년이 넘어 도합 7년이에요 7년이면 시민권이 떠요 시민권이 뜨고 애가 만약 태어난 6살, 7살 시민권 회복하고 1, 2년 더 지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이들이 사망한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 중간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가 태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태어난 상태에서 자기가 키우겠다라는 상관으로 해서 뉴질랜드 안에서 살다가 될 수 있지는 저도 법적인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상하게 시기적인 게 겹친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혼했다 쳐요 그럼 남편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 아니 왜냐면 그 전 아이들 봐봐 아니 그 친척들이 모른대잖아 친척들의 주장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알았다 근데 친척들의 얘기를 하는데 남편 얘기를 안 해요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이상한 관계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 여성이 2018년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닌 거잖아 집이나 짐을 다 정리했잖아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이미 두 명 다 사망했어 사망한 상태에서 가방에다 시신을 넣어놓고 이 물건들을 처분할 수 없으니까 이 물건들을 그 센터에다 그 아까 말씀드린 창고에다가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돼요 다 정리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거였어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한국에 지금 2018년 하반기면 지금 거의 4년 동안 체류 중이야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체류할 수 있지 40대 여성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나? 취업을 했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하게 되나? 근데 뇌피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인 거 F4 비자예요 F4 비자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다가 국적이 상실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F4 비자를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 사람의 부모님은 한국인이잖아 이 여자의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충분히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들어오게 되면 제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3년이 기한이래요 그 안에 국내에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 번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갱신을 한 것 같아요 상황상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궁금증 이 여자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손주에 대한 존재를 모를까? 알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 가서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하는 거 알 텐데 그 애들을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 자기만 들어왔잖아 물론 어떤 설득을 했는지 요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 자식 이 여자가 엄마 아빠한테는 아 애들을 뭐 시댁에서 봐주기로 했다 아니면 시댁에서 남편이 키우기로 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거기서 그냥 지나간 걸 수도 있고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이 들었던 게 왜 돈을 잘 내고 있다가 왜 돈을 내지 않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돈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란 걸 알았을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의문으로는 첫 번째 의문이에요 이 여자가 3년 동안 비자 그 문제다 보니까 혹시라도요 애초에 출국할 때 3년 치를 미리 결제했나? 미리 결제하고 올라가서 한국에 있다가 깜빡을 했나? 라는 게 첫 번째 궁금증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선불이 되는 거라면 뭐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깜빡했다가 이제 그게 날리가 나서 경매가 넘어가서 지금 이게 나온 건지 두 번째 정말 잔인하지만 시신이 아예 썩어서 없어질 걸 기다린 건지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을 걸 기다린 건지 아니면 세 번째 돈을 만약에 매달 정기결제를 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잘내다가 어느 순간 안 냈다는 거잖아 한국에서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한국에서 죽은 건 말이 안 돼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사망을 하면 뉴질랜드에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부모님이 신고할 거 아니야 이 아이가 사망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이잖아 그럼 뉴질랜드에다가 넘겼을 거야 이 사람은 사망했다고? 그럼 뉴질랜드는 굳이 이 사람의 용의자로 선상에 올라왔을 때 공조협조를 할 필요가 없어 한국에 들어간 거 같던데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을 놓고 보면 사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선결제를 해놓고 까먹었나? 자기가 3년 뒤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은 조금은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상황들이 좀 말이 앞뒤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깜빡했다가 이게 이제 외부에 노출돼서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아빠,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와 있잖아요 남편은 그럼 이게 궁금증이에요 한국에 같이 들어왔나? 그럼 공범일 수 있어 아이를 그렇게 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다면 그게 아니면 이혼을 했다? 그럼 아이에 대한 신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아예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아예 보지 않고 아예 남남처럼 살았던 관계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 너무 정의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남편이 혹시라도 아직 생존이 아니라 다른 건가?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일이 더 커지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들로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혼혈일 거예요 한국인 엄마와 뉴질랜드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 아이들이 사망해서 그 근처의 증거들을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해서 약간 유추를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살인 혐의로 사실 지금 뭔가 영장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살인을 딴 사람이 하고 유기를 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최소한 사체 유기죄로 법원에서 나와서 송환이 되지 않을까 사망한 아이를 그렇게 한 거라면 사체 유기죄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아동학대 관련으로 송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환을 적어도 최소한 아이를 방치했잖아 아이가 사망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넣어서 거기다 보관했다는 건 어쨌든 아동학대잖아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걸 부모가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혐의점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일단 우리나라한테 다시 공조 요청을 하고 이제 외국으로 송환시킬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여성의 신원은 거의 99%의 확률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거들이 아니라면 99%의 확률로 이 여성은 이름, 얼굴, 나이 전부 공개가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요가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짤 없거든요 거기는 어느 이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냥 다 까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도 제일 확실한 걸로 영장 청구를 해서 이제 공조해서 이 여성을 한국에서 신병 확보를 하고 이제 송환을 시켜서 뉴질랜드에서 재판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전말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지금은 편안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사건 내용이 나오면 원래 컨텐츠 하듯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많은 뇌피셜들을 던졌어요 의문점들도 던졌고 근데 제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사건 알려진 것보다 감춰진 내용들이 공개되면 더 셀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 지금 뇌피셜을 던졌지만 너무너무 불확실한 내용을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초반부터 확인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이 사건이 모든 내용이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좀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소통방송 중이었죠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들, 궁금증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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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